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에 먼저 해당하고 A, B가 충족되어야 되죠 A가 조각되거나 B가 조각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바로 A나 B는 위법성이나 책임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려면 1번 만약 A가 위법성이라면 기억의 사례로 A가 조각되는 경우로 심신상실자가 물건을 훔친 행위다 심신상실자는 자기가 지금 뭐하는지 모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기보다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A가 위법성인 경우라면 기억의 사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은의 사례로 들어가야겠죠 2번 B가 책임이라면 니은의 사례로 자기에게 돌진한 자동차를 피하려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다 이건 책임조각사유라기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죠 긴급피난에 해당해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책임조각사유는 아니다 서로 맞지 않죠 3번 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기억의 사례라면 그럼 A는 책임인 거죠 그렇죠 8살짜리는 자기가 지금 뭐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형법에서 처벌하는 나이는 14살부터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봐요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는 책임조각사유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 연결되어 있죠 4번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니은의 사례라면 니은은 위법성이 아니라 이때는 책임이라고 해요 너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 안 해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면 원래 법정에서 선사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내가 강요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책임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로 봐요 이거는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위증에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협박을 받아 위증한 경우는 책임조각사유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5번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행위가 기억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니은에 해당한다 격투기는 이제 서로서로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서로 상해를 입힌 거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사례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불uh 노후 노후 노후